이리저분으로 활동을 낮아짐 해. 3, 4. 하나, 둘, 둘. 가자, 가자. 진출하! 가자. 고성용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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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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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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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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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뭐 척척 삼주가 아니야, 지금? 안 맞을라고. 그거 하잖아. 승헌이 알지? 백세인 느낌, 백세인 느낌 승헌이 자방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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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! 네, 뭐 일단 정말 이렇게 300개라는 국내리그에서 세이브를 올릴 수 있도록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신 삼성내연지 팬분들께 제일 첫 번째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. 또 제가 이제 세이브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또 그동안 이제 같이 선수생활을 했던 선배, 후배, 동료 그분들께서는 오히려 저를 세이브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선수생활을 했던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뭐 항상 선수들의 이 컨디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또 우리 삼성내연지 트레이너분들께도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지금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세이브가 당분간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. 어 일단 오늘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개인 통산 뭐 한미일 500세이브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고 또 한국 세이브가 지금 오늘로써 이제 숫자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. 300개라는 숫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 더 많은 세이브를 올려서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어 그 기록에 어 도전할 수 있게끔 예 저 역시도 더 많은 세이브를 올리고 또 삼성내연지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세상에